영화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와르 영화 이런거 있죠. 이렇게 45도 이상의 뒤편에서 오는 조명들이 많아요. 45도 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면에서 딱 비춰버린 불꽃 뭐있어요? 비슷한 얘기에요. 여기서 왔다갔다 해봤자 그림자 조금 있는거 빼고 뭐 볼게 없죠. 정측면이나 반칙광에서 오게 하는 것이 이색적으로 그리고 뭔가 감성에 자극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인거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자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그림자 그리는 법이라는 것은 그늘 여기에 그림자가 포함되잖아요. 그 중에서 그림자를 그릴 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시간을 써서 그림자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앞에 화면들을 보면 여러가지 도형들이 있죠. 도형마다 숫자를 매겨 놨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읽어드리면 그 숫자에 해당되는 사진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림자를 그리려면 역시 빛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빛의 위치를 좀 잘 정해보죠. 빛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1, 2, 3번을 한번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한번 보면은 1번은 그림자가 좀 짧게 있죠. 빛의 위치를 정할 때 이게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빛이 높이를 먼저 정해줘야 돼요. 빛의 높이가 얼마나 높냐, 높은 데서 내려오냐, 밑에서 오냐, 위에서 오냐, 밑에서 오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 3번을 보면 빛의 방향이 앞이냐, 뒤냐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에요. 순서대로 확대를 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빛의 높이를 정해봐야 되는데요. 높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이 형태에서 윗부분 있죠. 이 모서리. 여기하고 이 그림자 끝. 이게 빛의 각도가 되는 거예요. 높이. 이 빛은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는 소리죠. 좀 더 낮게 오면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빛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방향을 한번 정해봐야 되겠죠. 아까 이거랑 같이 비교해볼까요. 이거는 왼쪽에서 바로 정 측면에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길이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길이가 됐어요. 이 정도. 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1번, 2번을 비교해보면 2번 그림자 일단 길죠. 빛의 높이가 더 낮은 곳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예상을 해보면 빛이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모서리. 이 위에 원판에서 중심점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이 빛의 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 가고 그 모서리하고 이 끝에가 이렇게 된다. 세세하게 따져보자면 이런 거고요. 복잡하죠.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 끝에 꼭지점에서 이 끝에까지 각을 적당히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방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그림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본다고 하면 정측면이 여기고 조금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방향이 이렇게 수평에서부터 이만큼 각이 기울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림자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 형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형태를 한 번 보면 이 위에 원판이 있고 아래 원판이 있겠죠. 아래 원판 상상해보면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위에보다 아래에 있는 원이 더 동그랗다. 그 다음에 좀 작다. 그리고 이어주면 이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빛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는 선을 쫙 거주시고 그럼 여기 접점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 부분이 이 어둠이 되는 위치가 되기도 하고 그쵸? 여기가 어둠이에요. 그리고서 빛의 방향, 그림자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랬을 때 이 뒤에 부분을 예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중심점을 지나서 저 뒤편에 여기 점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가면 된다. 지금 여기 빛을 보면 뒤로 가면서 좀 넓어지잖아요. 여기보다 이거 넓어지죠. 점점. 이거는 랜턴을 가까이 가서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저번에 얘기 드렸죠. 그 해가 지구에서 멀리 있으면서도 태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비춰지는 이 빛.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는 전부 그냥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1번하고 2번 보면 1번은 빛의 높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빛이 낮은 데서 오면 그림자가 길어지고 높은 데서 내려오면 그림자가 짧아진다. 이것은 빛의 방향을 얘기했어요.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다시 설명드리면 이 밑면의 원판을 상상하시고 거기에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 방향이 정해지고 뒤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꼭 빛이 이거 뒤에서 오잖아요. 뒤에서 오니까 당연히 밑에 원판을 상상하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정해지고 오른쪽도 이 맞은편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온다. 자, 역시 뭐 뒤쪽에서 빛이 오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빛이 올 때 당연히 앞쪽에 그늘이 많겠죠. 빛 조금밖에 못 봤고요. 여기 오른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 어둠이 좀 많아졌어요. 이만큼은 다 어둠이죠? 여기서 이 통으로 어둠을 다 묶어서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육면체를 한번 봅시다. 자, 빛의 각도를 봅시다. 빛의 각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자, 여기 꼭지점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위에 이것의 그림자가 여기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의 각도가 더 높은 데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짧아지겠죠? 더 짧아지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평행한 느낌이 들도록 투시에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그럼 그림자는 이렇게 짧아지죠. 자, 그럼 그림자가 더 길어지면 여기서 더 절로 가겠죠? 이렇게? 빛의 각도가 낮은 곳에서 오면 이렇게 길어진다. 역시 이거랑 이거 평행하게 투시 맞춰서 그리시고 더 길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뒷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꼭지점이 여기로 가고 얘가 이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얘는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들이 다 나란하게 가는 거다. 빛이 이제 앞쪽에서 뒤로 가는 거죠? 역시 방향이 이만큼 기울어져서 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면이 있겠죠? 밑면에서 이 앞이 이렇게 가고 자, 이 뒤 그림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보면 앞에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뒤에 그림자는 이 가려진 꼭지점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일로 가고, 이 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결국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곳은 뒤에서 앞으로 오지요. 역시 이 그림자가 수평에서부터 앞쪽으로 기울어있고 이 뒤에 꼭지점을 이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걔가 이리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투시가 좀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 그림자가 여기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림자를 할 때 이 모양을 굳이 다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앞쪽을 선명하고 진하게 해준 다음에 뒤쪽으로는 그냥 뿌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놓는 게 좋겠다.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안 해놓으면 구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림자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저번처럼 이따가 다시 조명을 비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그림자가 빛의 각도가 높아서 그림자가 짧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길잖아요, 그죠? 짧은 애는 빛의 각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끝에 라인하고 얘하고 이 이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도 이렇게 이어서 보면 된다. 자, 그럼 각도가 좀 더 내려오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자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한번 봅시다. 앞에서 뒤로 그림자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 이렇게 이어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림자가 이렇게 보인다. 자, 얘도 중심점을 여기로 봐야 되는데 여기 중심,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꼭 이렇게 보지 않아도 헷갈리죠. 그냥 겉에를 이렇게 봐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림자의 각도와 방향 이거를 생각해서 그림자를 표현하면 된다. 이 얘기들을 해본 거예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자료 하나 가지고 더 봅시다. 이거 좀 복잡해요. 물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벽도 서 있고, 그죠? 원기둥, 육면체, 이 뒤에 벽 세워놓은 거예요. 이건 그림자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 중에 변화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그림자가 지나갈 때 있는 모든 사물들의 표면에 구조,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과 구조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도 똑같이 변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위에 거 먼저 한번 보시면 각도를 봅시다. 각도 길죠? 이 끝에 그림자가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빛의 각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뻗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길게 가야 몸을 막 걸쳐 다닐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만나는 사물, 그 사물의 모양, 구조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타고 넘어가죠? 자, 일단 빛의 방향을 보면 뒤로, 수평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이거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타고 길을 만나는 이 부분부터 그대로 올라간다. 자, 이거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방향대로 가서 타고 올라가고 다시 수평으로 간다. 자, 여기에서 가운데 끼내를 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해하기 좋은데요. 그냥 보면 여기하고 여기 이어져 있죠,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여기도 쭉 가는 건데 뒤에서 벽을 만나니까 벽의 기울기만큼 올라가 있고 자, 이것의 기울기가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바닥도 사선이고 그래서 이 그림자 위도 이렇게 기울여 있다.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좀 더 기울여놨죠. 틀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중간에 걸려있는 이 사물 때문에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꺾여서 간다. 이 뒤에 있는 얘는 뭘까요? 이건 얘 그림자죠. 워낙에 밑에 쪽에서 빛이 오니까 얘 그림자도 길게 들여져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이 기울기라고 그랬죠? 이것만 다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라고? 여기 이게 여기까지 가서 비쳐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해보다 보면 습관이 좀 붙어요. 언제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서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꾸 해야 헷갈리지 않고 이런 기울기들을 자, 이 기울기 얘기해서 끊겼어요. 이 기울기 이렇게 통일할 줄 아는 것 밑에 것도 볼까요? 자, 이거는 구 잘라놓은 거예요. 구 잘라놓은 거 그림자에 가다 말고 구의 모양, 구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에서 여러분 명암의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이 구에서 이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구에서의 명암의 변화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게 나뉘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뒤쪽은 이게 일로 돌아가면서 이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그늘이 같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그림 그릴 때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거 한번 보시라고 내가 설정을 해놓은 건데 얘가 앞에서 확 막고 있잖아요. 뒤쪽으로 그림자가 이쪽이 다 그늘 아니겠어요. 그늘 그래서 그늘 속에 들어가 있는 얘 보세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늘 속에 들어간 애들은 전부 어두워야 한다. 그 안에서 약간의 반사광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반사광의 영역에서 섬세한 변화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부로 여기를 얘처럼 밝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그늘이어야 한다. 밝은 면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특징 보면 이 바닥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의 톤보다 여기 물건에 떨어져 있는 어둡기가 좀 더 진해요. 그죠? 그거 이제 반사광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가 바닥이 하얗잖아요. 하얀 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그렇게 시커머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사물의 겉 표면 구조 모양을 타고 모양이 변해간다. 그 다음에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충분히 어둡게 유지가 돼야 된다. 함부로 밝은 것을 표현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바로 저번처럼 조명 설정하고 비춰보는 거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바로 조명을 켜보겠습니다. 화면에 막 줄이가지고 줄 좀 없애고 보겠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게 항상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자, 빛의 각도 보죠. 자, 1번 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길죠? 이렇게 올라가면 짧아지겠죠? 뭐 이렇게 점점점점 올라가면 그림자가 짧아지죠. 이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죠?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다. 자, 해가 질 때 당연히 이렇게 해가 내려가면서 길어지잖아요, 점점. 해가 중천에 뜨면 요즘 같을 때 되게 덥죠? 그림자를 짧게 그리면 그만큼 날씨도 좀 덥게 보인다. 네, 빛 방향 있죠? 앞에서 보면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보이죠? 자, 당연히 뭐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음,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만나는 부분 여기가 어둠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부분이 자, 거기에서 그림자가 시작된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돌아오면 어둠의 빛이 여기로 바뀌죠? 가운데로 그럼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점 시작되는 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앞으로 많이 오면 당연히 저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볼 때 되려나 모르겠는데 좀 이따 이제 촛불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요 양초가 있어요. 요번에 티가 좀 나죠? 요 양초가 좀 약하잖아요, 빛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선명하고 진해 보이죠? 뒤에는 뿌옇게 퍼지면서 흐려지잖아요? 이것이 빛의 기본 성질이 돼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고 진해지네요. 뒤가 흐려지고 자, 육면체 가지고 한번 더 보자고요. 역시 빛이 짧아지면 각도가 올라가면 그림자가 짧아진다. 짧아지고 길어지고 방향 바뀌면 그림자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아까 촛불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빛에서 가까운 부분 사물에 가까운 부분 그림자 시작된 부분은 더 선명하고 진할 수 있다. 뒤로 가면서 뿌옇게 된다. 자,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죠? 자, 위에서 바로 떨어지면 그림자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붙어요. 손바닥 위에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보면 그림자가 짧게 손바닥 위에 바로 그냥 생기죠? 그 다음에 어둠의 다크라인 한번 참고해보세요. 다크라인이 어디죠? 여기 여기 어둠 생기는 거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겠죠? 옆으로 보면 다크라인의 위치도 넓이도 달라지는데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진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빛의 방향을 앞에서 오게 할 거냐 뒤에서 오게 할 거냐 옆에서 오게 할 거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그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달라지거든요. 영화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있죠? 어둠이 많은 것 그 영화들은 대부분 다 빛이 이렇게 45도 이상의 뒤편에서 오는 조명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림도 그렇게 할 때 뭔가 이상적이고 묘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오히려 대부분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배운 적이 있겠죠. 학생 때 그때 대부분의 선생님들 교수님까지도 대부분 앞쪽에서 빛이 오는 45도 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림을 해본 바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큼 심심한 게 없어요. 정면에서 딱 비쳐버리면 볼 거 뭐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봤자 그림자 조금 있는 거 빼고 뭐 볼 게 없죠. 이 안에 내용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방향을 평소에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는 정 측면이나 뒤에 반칙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림을 이색적으로 그리고 뭔가 감성이 자극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해질녘의 퇴근길 퇴근하다 보면 도로 위로 해가 질 때가 많죠. 그럴 때가 우리 걸어다니다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거든요. 하다못해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해 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양쪽에서 서로 건너오는데 해가 여기서 진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고 할까요? 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가. 근데 이거 햇빛이 서로의 얼굴을 반 딱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밝게 빛나요.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거나 미팅할 일이 있을 때 창가에 앉거나 노란 밝은 조명 옆에 앉아서 반칙광으로 얼굴이 빛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성공적인 미팅이 될 거예요. 잘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의 빈 얘기는 지난번에 이어서 보충하는 정도였는데 그림자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고 그래서 한 번쯤 다루고자 한 거니까 오늘 수업을 이 정도로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문을 가지고 실제로 형태의 스케치도 하고 스케치의 명함과 그림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 예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만나기들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